차조기죽, 소임죽, 소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볶은 차조기의 씨와 볶은 참깨를 같은 분량으로 찌어서 맵쌀가루를 넣어 쓴 죽을 차조기죽, 소임죽, 소자죽이라고 하구요. 간장이나 꿀을 타서 먹습니다. 문헌자료 1.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 겸 자소죽이라고 나와 있구요. 임원심육지 서유구 1835년 청량축방 이렇게 나와 있구요. 3. 식료찬료 전순위 1460년 백행미료학 라고 나와 있구요. 4번부터 8번 임원심육지 보양지인 서유구 1935년 제기죽, 소행죽, 소죽, 소죽방, 소임죽, 자소죽방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봉정회요 원문 용자 소 연말 입수 취즙 자죽장수 양가 소자죽교견식지 치료인갑기 수용가 소방묘 번양문 1. 차조기를 가루로 갈아 물을 넣고 즙을 내어 즙을 쓰는데 주기 익은 즈음에 차조기 열매즙을 첨가하여 골고루 휘저어서 먹는다. 노인의 각기를 치료한다. 반드시 참 차조기를 사용해야 좋다. 조리법 1. 차조기를 가루로 갈아 물을 넣고 즙을 낸다. 2. 차조기 즙으로 죽을 쓴다. 3. 죽이 익으면 차조기 열매즙을 넣고 저어준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 16지 원문 명의별록 청량 및 자죽직지 익기보중 경신장년 이불헌자죽지법 금법 청량 및 백세 사과내 수엄 자오 태극미란 사취즙 정기박랭 직응조여고 조백밀 생강즙궁지 황백양즙 괴방차 홍이접지 번영문 명의별록 괴이르기를 청량미로 죽을 수 없는다고 하였다. 사람의 길을 회복하고 속을 보호해주며 몸이 꽤 가볍고 장수한다고 했지만 죽을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오늘날 방법은 청량미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사기솥에 청량미가 물이 잠기게 넣고 푹 끓여 채에 걸러 맨즙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식힌다. 코처럼 걸쭉하게 되면 흰 꿀과 생강즙을 넣고 잘 섞어 먹는다. 황색 또는 백색의 기장쌀도 모두 이 방법을 따라 좋습니다. 옹이접지 조리법 청량미를 여러 번 깨끗이 씻는다. 2. 사기솥에 청량미를 넣고 물이 잠기도록 부은 후 쌀이 푹 퍼지도록 끓인다. 3. 끓인 쌀을 채에 걸러 낸 즙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식힌다. 4. 걸쭉하게 되면 흰 꿀과 생강즙을 넣고 잘 섞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심류 찬역 원문 득상한후 즉위 백갱미 자희죽 입자소사 7역 생강전위 7편 동자열끼 미안즉유 불문 음양이증 개가요 번역문 감기에 걸린 후에 흰 쌀을 삶아 묽은 죽을 만들고 자소 차조기 28잎과 동전 크기 정도로 자른 생강 14조각을 같이 넣고 삶아 뜨겁게 먹는다. 땀이 약간 나면 즉시 낫는다. 감기의 음증과 양증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조립법 1. 흰 쌀을 삶아 죽을 만든다. 2. 차조기 28잎과 동전 크기로 생강을 14조각 자른다. 3. 죽에 차조기와 생강을 넣고 삶는다. 입니다. 문원자료사 임원 16집 보양지 원문 제중심편 주조중하기 리대소편 윤심패 소담기 이고장 지상기 해역 해수천급 광란팡위 영폐기 행풍기 활정 위통혈매 윤기부 소자 수친거부자 거 정세 초 포마자 유혈칙 생용 유한칙 초용 행인 포 커피첨 수친거독 우등분 이수세마하사 치즉자 인미감 심성죽 화밀용 번영문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주로 중하초의 기운을 조절하고 대소변을 잘 보게 하고 심장과 폐를 윤택하게 하고 담기를 없애고 오장을 일으키게 한다고 했다. 상처의 사기로 기침을 하면 숨이 차고 헐떡거리는 것 광란과 매스커험을 치료한다. 폐의 귀를 시루해주고 귀를 잘 돌게 하고 위장을 윤택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차저기 실을 물에 담가 뜨는 것은 버리고 깨끗이 씻어 볶는다. 참깨는 열기가 있으면 생으로 쓰고 한계가 있으면 볶아서 쓴다. 살구씨는 불려서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의 담과 독을 제거한다. 위 재료를 똑같은 양으로 준비한다. 물을 부어가며 갈아채에 걸러 즙을 취해 끓인다. 쌀뜨물 갈아앉은 롯을 넣고 죽을 만들어 복구를 타서 복용한다. 조리법 1. 차저기 실을 물에 담가 뜨는 것을 버리고 깨끗이 씻어 볶는다. 2. 참깨는 열기가 있으면 생으로 쓰고 한계가 있으면 볶아서 쓴다. 3. 살구씨는 불려서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에 담가 독을 제거한다. 4. 1과 3. 1에서 3의 재료를 똑같은 양으로 준비한다. 5. 물을 부어가며 갈아채에 걸러 즙을 취해 끓인다. 6. 쌀뜨물 갈아앉은 것을 넣고 죽을 만들어 꿀을 탄다. 5. 일을 복 5. 운운 자료 6. 원문 6. 치각동민 7. 신체풀임 7. 행니불능 8. 괭미사학 8. 정세도 8. 자작죽 9. 림수 9. 자소자 5합의 우연세 9. 이수투취죽 9. 입증래조지 10. 공심식지 10. 일복 9. 여권종 헌양문 또 다른 방법 각기독으로 답답하고 어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동거지를 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맵살 내 혹을 깨끗이 잃어 삶아 죽을 쓴다. 익을 무렵에 차조개시 오흡을 볶아 곱게 간 것을 물에 넣어 집을 취해 죽 속에 넣고 고루 섞는다. 공복에 먹는데 하루 한번 보도한다. 또한 중초를 따뜻하게 해준다. 조리법 열 맵살 내 혹을 깨끗이 잃어 삶아 죽을 쓴다. 이 익을 무렵에 차조개시 오흡을 볶아 곱게 간 것을 물에 넣어 집을 취해 죽 속에 넣고 고루 섞는다. 원원자료 임원신룩지 보양지 원문 우 시오림조통 소편불가 비삿불통 토소이량 청량미사 정도 장수이성 잔약죽 민수 하 림교지 공심식지 일일보 구가 또 다른 방법 모림조통 소변불다 비삿불통을 치료한다 토종차조개 도량을 준비한다 청량미 내역을 깨끗이 읽고 장수 두 대에 삶아 죽을 만든다. 익을 무렵에 차조개를 넣고 저어준다. 공복에 먹는다. 하루 한번 먹으면 아주 좋다. 조리법 토종차조개 도량을 준비한다. 창량미 내역을 깨끗이 읽고 장수 두 대에 삶아 죽을 만든다. 익을 무렵에 차조개를 넣고 저어준다. 입니다. 원환자료 7 공원심료지 보양지 원문 재중심편 치료인태 편수건조 혹해수기허 풍비혈비 편심스칸사 수구자 수침거부자 정세 건조 호마자등분 동도란 화수려주 갱미말소 허동자잡죽 조강 즉 청면식지 해수천극 가행인 번영문 재중심편에 이르기를 노인이 대변이 건조하거나 해소로 기가허하고 풍비혈비로 변입 심하게 건삵한 것을 치료한다. 차조개실을 물에 가라앉혀 뜨는 것을 버리고 깨끗이 씻어 건조시켜 붓고 삼시도 같은 양은 같이 문그러지게 바하 물에 섞어 즙을 효과해낸다. 앱살을 조금 같이 넣고 끓여 조긋습니다. 생강즙과 맑은 물을 고루 타서 먹는다. 기침과 천식이 심하면 행인을 첨가해준다. 조리법 입니다. 문헌자료 8 이문 16지 보양지 원문 우 칠행기 심통견인 배척 불능하식 청량 및 사합 도세작작죽 림수 하자소자 말삼합 조지 공신법위가 번영문 또다른 방법 냉기를 치료하고 가슴통증 등이 결리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청량 및 내업을 외우고 씻어 끓여죽을 만든다. 익을 무렵에 자소시 가루 삼옵을 넣고 골고루 섬는다. 공복에 복어하면 된다. 조리법 1. 청량 및 내업을 읽고 씻어 끓여죽을 만든다. 2. 익을 무렵에 자소시 가루 삼옵을 넣고 골고루 섬는다. 입니다. 2. 2. 3. 3.